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갑작스레 입원을 하거나 경조사장이 발생했을 때 잠시 돌봄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고민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은 약 16%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약 3,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청각 언어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수어 통역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도 관련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에 관한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국공립수영장 24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접근노나 장애인 주차구역,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의 적정 설치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부적성 설치율은 무려 21%나 됐습니다. 특히 물기가 많은 수영장에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 보조기구와 보호 휠체어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무려 8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관내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제도 등의 정보를 담은 영상을 상시 제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인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채용 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합니다. 이번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 공공부문 임용 대비 전용 과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연해 공무원 합격 노하우를 함께 소개합니다. 영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이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용, 노동, 안전보건, 장애인 고용 분야 데이터 활용 확산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만 음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사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1,6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접수는 오는 7월 2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활동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에 따라 게임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개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손을 모았습니다. 지난 16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개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장애인의 개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개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 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개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장애인 개인 보조기기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와 태블릿, 휴대폰에 연동되는 보조기기 입력 장치와 팔 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기기 보조 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등 자세 유지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양질에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보조공학 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개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과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개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해력 증진과 책 읽기 활성화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손책료리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다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윤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책료리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손책료리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의 문해력 증진과 책 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수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수어로 도서를 해설해 책 읽기 활동과 독후 활동을 병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변화된 도서관 이용방법, 수어 영상도서 활용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며 책 읽는 즐거움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지식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독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여건 개선에 힘쓴다는데요. 박성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아를 위한 보육 품질 개선에 속도를 높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새학기부터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 중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대표 정책입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 보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단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합니다. 그 일환으로 신규 선정된 국국립 어린이집 190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와 움직이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카드뉴스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데이터 등 주요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입니다. 한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은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전문정보까지 30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정부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 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 학교에 다양한 학교 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 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40개 교식 총 200개 교 규모의 사업 공무를 추진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 복합시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 지원 시스템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우수사례 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장애 정도와 재해 직종, 고용 형태 등을 반영해 산재근로자에게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정보와 시스템의 추천 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 조건을 맞춰 최적의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구현해 상담 서비스와 민원 신청서 제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오는 2027년까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을 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목포시에서 2023 장애인 일자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10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 안내와 안전교육 등을 하며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올해 목포시는 43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50여 개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 총 412명의 참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 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편의,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는 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직업 생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광양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봄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인데요.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 현장, 정의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광양시 다음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광양, 구례, 하동, 곡성 등 섬진강권 4개 지자체장이 손잡고 섬진강 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 선포식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회를 이뤘고 개막식이 있었던 11일에만 1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역대 최대 방문객이 찾아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매화축제를 반겼습니다. 2023년 전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된 광양매화축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무려 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등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없이 봄꽃을 즐길 수 있게 도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한국현대미술 1세대 작가인 고 백영수 화백의 2023년 첫 전시인 발라드가 성황리의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백영수 미술관에 정훈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의정부 백영수 미술관에서는 백영수 화가의 전시의 발라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영수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입니다. 미술관을 들어서면 모자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백영수 화백의 많은 작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자상은 화가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에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놔서 그림 보면 그리던 때 생각이 나고 저걸 어디서 그렸지 이런 것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발라드처럼 정말 발라드를 했죠. 그런데 6월 달 정도 되면 바리에서는 집집마다 적은 동네일수록 다락방 비우기 그런 물물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발라드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결국은 인생은 그냥 한 번 산책하러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얼만큼 즐겁게 산책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되겠죠. 백영수 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하우스 뮤지엄으로 작가의 작품 활동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주머니 속 끄적임이 작품이 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몽당연필과 그런 스케치들, 그런 소소한 작품들을 우리 의정부 시민들, 또 관람객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함을 통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만련 작품들이 주로 있고요. 또 나아가서 소소한 스케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네모, 넓은 여백이 작품이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합니다. 미술관 창문 하나, 자그마한 경내에 놓인 의자 하나가 작품이 되었습니다. 산책길 발견한 촛대, 앙증맛은 소금 그릇들, 그 모두가 작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작은 메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머릿속 가득한 그림을 담아놓은 주머니 속 메모,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가의 힘이었습니다. 모자상 작은 네모, 여백의 이미지, 작가의 삶이 녹아있는 백영수 미술관은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물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맞는 죽음을 뜻하는 고독사.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고독사를 고립사로 재정의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같으나, 이 가족이 시신을 찾지 않는 무형고사에 대한 통계는 고독사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축소된 통계로 이뤄진 고독사 예방에 관한 대책들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 세상과의 단절, 고립된 죽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